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포르트랜드, 메인입니다. 오늘 아침 아침에 일어났어요. 해산물점에 갔어요. 아주 신선한 랍스텔을 구매했어요. 저는 이곳에 랍스텔의 랍스텔을 맛있네요. 왜냐하면 랍스텔에 랍스텔을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곳은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랍스텔 김밥을 만들어요. 김밥을 만드는 과정은? 랍스텔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맛있죠! 랍스텔을 만드는 과정은? 랍스텔을 만드는 과정은? 랍스텔의 랍스텔의 랍스텔을 만드는 과정은? 하지만 한국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작!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랍스텔을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만들었어요. 소금, 참기름, 음! 냄새가 정말 좋아요. 참기름을 좋아해요. 제 읽어들에게는 아메리칸이예요. 한국식을 처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망치, 항상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이예요.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이예요. 저는 참기름을 좋아해요. 집에서 항상 참기름을 담아요. 그래서 얘가 말씀하셨어요. 웃음이예요, 그렇죠? 참기름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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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요. 그리고 이제 큰 냄비를 끓고 끓는 물을 끓는거예요. 랍스텔을 끓는거예요. 랍스텔을 끓는거예요. 그럼요! 죄송해요! 끓는거예요. 약 20분정도 끓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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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들을 준비할거예요. 끓는거예요. 그리고 단무지도 큰 크기로 참기름 끓는거예요. 랍스텔을 끓는거예요. 저는 그냥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할거예요. 그리고 더 촉촉하고 맛있네요. 랍스텔을 끓는거예요. 단무지를 다닢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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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과 계란을 사용하세요. 색상의 재료들이 준비됐어요. 20분 후, 오! 이 색이 보세요! 좋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냉동실에 담아요. 찬물을 넣으세요. 와, 엄청나요, 아름다워요. 보세요! 보세요! 아직도 뜨거워요. 이 육수를 꺼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쉽죠. 물이 떨어져요. 뚜껑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것들도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랍스테이 좋죠? 냉장고를 사용하세요. 아주 좋아요. 숟가락과 숟가락 많은 사람들은 숟가락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열어주세요. 여기요. 오! 이 육수가 나오죠. 그리고 칼을 사용하세요. 이 육수가 나오죠. 완벽해요. 이제 머리 부분. 정말 큰 머리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리죠. 제가 잘 이해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아요. 다 먹어요. 육수가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육수가 있는 생각도ню요. 이 부분은 참깁고 맛있습니다. 육수가 있어서 육수가 많네요. 자, 우리는 그냥 스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먹으세요? 랍스터는 매우 expensive, 그래서 모두 먹어야 해요. 두 손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저는 김을 볶아줄거예요. 불을 가져왔어요. 랍스터는 랍스터를 만들거예요. 제 커팅을 사용할거예요. 커팅을 사용할거예요. 깻잎을 사용할거예요. 하지만, 커팅을 사용할거예요. 여기, 랍스턴이 보이시죠? 꺼내세요. 랍스턴을 돌려주세요! 김밥을 돌려줬어요. 김밥을 가져왔어요. 김밥을 사용할거예요. 김밥을 사용할거예요. 제 전통의 김밥 레시피에 대해 확인하세요. 김밥을 사용할거예요. 김밥을 사용할거예요. 그리고, 김이, 랍스턴과 랍스턴. 랍스턴을 사용할거예요. 김밥는 분명히 부족하거예요. 김밥을 더 넣을때, 김밥에 양파가 너무 적용해야되요. 줄을 넣으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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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맨날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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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양념을 넣으세요. 단무지를 넣으세요. 그리고 랍스터. 와우! 큰거예요. 이걸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 밥. 조금만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돌려주세요. 끝부분을 올려주세요. 여기, 한국식 랍스터 김밥을 만들지 않아요. 단무지를 만들고, 불을 만들고,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김밥을 만들면, 탑탑탑탑. 큰 랍스터입니다. 큰 랍스터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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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올려주세요. 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맛을 보셨나요? 아주 쫄깃해요. 랍스터는 쫄깃해요. 랍스터는 쫄깃해요. 냄새가 좋아요. 좋아요. 좋게 깨끗한 컵을 필요해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랍스터는 항상 먹어요. 음! 음! 참기름 여기 보세요! 예쁘죠? 참기름 참기름 좋아요. 여러분들은, 랍스터는 더 맛있네요. 그럼 랍스터 김밥 정말 그냥 깨끗한 김밥이예요. 랍스터가 들어있어요. 맛은 무엇일까요? 음! 정말 좋겠어요. 음! 음! 쫄깃쫄깃쫄깃 깊은 채소 부드러운 부드러운 랍스터 랍스터 그 해산물 맛은 해산물 이렇게 랍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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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먹어요. 음! 음! 오! 정말 맛있어! 음! 맛있어! 여러분, 축하드려요! 오늘은 랍스터 김밥을 만들었어요. 제 조리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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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